이 건물 구조는 지금 일반 철골 샌드위치 판매했죠. 세계동이 신축 중인 건물이었습니다. 그 처음 선착제가 되찾았을 당시부터 강한 폭탄과 오늘과 파재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 도착을 해서 진화작업을 하였고 지금 현재 당황자 되신 분들은 총 38명분이 이송 되셨고요. 그 다음에 중상자는 8분이고 경상자는 2번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명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겁니다. 화재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공사장 건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물 공사장 전체 건물에 까맣게 연기가 나고 있고요. 전소죠. 이 정도면 전소입니다. 지하 2층의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이 폭발사고로 인해서 독가스들이 공사장 건물 전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독가스를 들이마신 공사장 임부들은 미처 탈출을 못하고 3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이 폭발사고의 화염의 피해가 컸습니다. 38명의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까맣게 전신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펑 하는 폭발음이 났고요.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라는 증언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휩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검은 연기에 상당수 유독가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이 독가스들이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2층 물류창고 화재 참사.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2분쯤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이천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이었고요. 지상 4층, 지하 2층. 지하 2층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78명의 근로자. 건축자재인 우레탄 폼 유방에도 문제였고. 바로 즉시 유준기를 만나서 수차례 폭발을 한 걸로 보고 있고요. 4층까지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데. 이게 공사장이라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아직은 안 됐다는 게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완전 진화했지만 사망자가 무려 38명입니다. 38명이나 사망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이 됐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결국에는 유독가스가 문제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 2층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도중에 용접하면서 이런 발화가 됐는데 흔히 유전기라고 그러죠. 공기 속에 기름이 섞여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용접을 하면서 갑자기 발화됐는데 메탄폼이 10차례 연속에서 터졌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강력했으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골고루 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폭발력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사실은 98년부터 여러 차례, 8차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건물을 지키기 위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불의 굉장히 불소식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가벼운 그런 재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연속에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8년도에도 2000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가족들께서 자기 친인척이 되는 분들, 가족들이 어디에 갔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폭발력이 세면 DNA 감식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을 확인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큰 거고 더 가슴 아픈 것은 9개의 합청업체의 합청업체 노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 아프고 겨우 컵라면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를 더욱더 가슴 찡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인재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12년 전 2008년에 발생한 두 차례 대형 화재가 이번 화재와 판박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불소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샌드위치 패널이 또 주검이었어요. 12년 만에 판박이. 2008년에도 두 차례 대형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1월 7일 2000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고요. 그때는 전기 용접 중 발화돼서 신호 유증기 화재. 샌드위치 패널로 건물 전체가 불길. 지금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12월 5일 2000 물류창고 화재로 8명 사망.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 샌드위치 패널 탓에 불 확살. 지금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회의 갖고 유사사고 반복. 과거에서 교훈을 못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쩜 12년 전 화재와 판박이다. 또 예고된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재라는 말이 어떠실까요. 2017년도 용웅도 낚싯배가 침몰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유 불문하고 국가책임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보상하니 배상하라. 좋습니다. 이번 사건 인재가 아니라 국가책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국가책임이라면 우리 세월호나 용웅도처럼 국가가 여기 돌아가신 분들 다 책임을 줘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다 해야 되겠죠. 여기서 국가책임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 국가가 정말로 잘 지극하게 배상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는 것. 다음에 여기에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죄상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게 국가의 책임이지만 국가의 책임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샌드위치 패널 때 문제가 됐다면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샌드위치 패널로 공사하는 걸 막겠다. 그리고 법안을 예출하고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세월호가 뭡니까? 세월호에서 여러 우리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책임자들도 처벌을 받았죠.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선박들이 세월호같이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서 모든 제도를 정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냥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자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사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고쳐야지만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공사해서 이런 정말 수없이 많은 무거운 사람들이 죽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네. 희생자 38명 중에 박정하 대변인이 상당수가 하청업체 근로자다. 특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아들이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돼서 60대 어머니가 울분을 토하는 사연도 저희 동말부 기자가 취재를 했고요.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공사장을 찾았다가 참 발견하지 못하고 해내는 부모의 사연부터 나와 있습니다. 마침 또 내일이 하필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가 막바지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토목공사보다는 잔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이면 남은 분들, 아들도 있었고 처남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연관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사고가 많이 있어서 마음을 특히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세 분이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컵라면 오늘도 끓여서 찬밥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해서 아 좀 더 좋은 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 없어서 동생은 휴대폰으로 연신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 없는 그런 아픈 사연도 있었고 마침 아마 엄마가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위해서 딸이 생일이라 아침에 현장에 나오기 전에 미역국을 끓여놓고 딸 너 생일 잘 미역국 먹고 와라고 했던 아버지가 시생을 당하는 바람에 딸이 또 오열을 했던 이런 사연도 있었고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10여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부 보도 그다음에 방송에 나온 증언들을 보면 희생을 당이 피한 분들을 보면 이 우레탄 폼 유독가스 때문에 한 번만 들이 마시면 화마학은 별도로 그 한 번만 마시면 신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당한 사람이 많았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 특히 지상 2층에서 맞바람 때문에 그 유독가스를 마치면서 희생당한 분들이 많았는데 꼭 이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레탄 폼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입니다.